안녕하세요. 꽃내음 플레음입니다. 이번 시간은 붓꽃과 창포, 꽃창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 가지의 품종들은 자람새나 생김새가 매우 흡사합니다. 정말 비슷해요. 꽃이 피기 전까지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보라색깔, 이 꽃은 붓꽃입니다. 붓꽃은 주로 정원수로 많이 쓰이죠. 화원이나 정원에 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. 무늬가 화려합니다. 붓꽃은 꽃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꽃 모양, 꽃잎의 모양도 약간씩 전세계적으로 좀 다른데요. 붓꽃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? 정말 정말 예쁜 거 많아요. 꽃창포는 이 붓꽃과 상당히 유사해요.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. 꽃창포는 주로 습지에서 자생합니다. 물가에서요. 그런데 이 붓꽃, 이 붓꽃은 습지, 물가에서 자라고 있네요.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심어놨겠죠? 붓꽃은 물가가 아닌 약간 건조한 곳에서 살아요. 다시 꽃창포를 넘어가서, 꽃창포는 보라색과 자주색이 있어요. 물론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붓꽃과 비교하자면 보라색과 자주색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자주색깔. 이 자주색은 정말 예뻐요. 짙은 붉은 색깔이 간봅니다. 화려하죠? 한국에서는 꽃창포가 자주색깔, 붓꽃은 보라색깔, 이름이 다르지만 노란색깔도 있습니다. 이 붓꽃의 꽃잎을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? 그런데 꽃창포는 아주 작은 역삼각형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.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무늬가 있습니다. 작아요. 하지만 꽃잎의 색상과 대비되는 그 무늬 때문에 눈에 더 확 띕니다. 하지만 창포는 창포, 창포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? 우리 선조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셨다고 하잖아요. 그 창포는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아니에요. 꽃은 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꽃 하면 이런 화려한 꽃 있잖아요. 꽃잎이 달려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. 창포의 꽃은 이렇게 강정처럼 생겼어요. 얼핏 보면 부들과 비슷해요. 하지만 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화면 아래의 사진이 부들입니다. 다르죠? 창포는 물가에서 자랍니다. 습지. 화면이 바뀌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창포와 보라색의 꽃 창포를 영상에 담지 못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노란색은 붓꽃일까요? 아니면 꽃 창포일까요? 정답은 노랑꽃 창포입니다. 노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. 이름이 노랑꽃 창포입니다. 아까 보셨던 보라색깔 꽃, 그것은 그냥 붓꽃이었거든요.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. 비슷하죠? 정말 비슷해요.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붓꽃과 꽃 창포의 차이점은 잎의 무늬입니다. 무늬가 아까 붓꽃은 줄무늬가 있었고 색깔이 조금 화려했죠? 그리고 꽃 창포. 꽃 창포는 무늬가 역삼각형 문양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문양이 조금 더 크면서 무늬도 있어요. 이것은 노랑꽃 창포입니다. 주로 습지에서 물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노랑꽃 창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이 노랑꽃 창포를 자세히 보시면 꽃잎이나 무늬나 전부 다 노랑색이에요. 붓꽃에서도 노랑색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. 산에서 볼 수 있는데 노랑 붓꽃이 있고 금붓꽃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멸종위기종들이 참 많아요. 제발 눈으로만 봐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